안녕하세요 프레임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아주 재밌는 실험을 해볼거에요 슬라임 실험을 한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믹서에 오르비즈버를 넣고 돌려보는 실험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슬라임과 여러가지 것들을 넣고 한번 돌려보도록 할거에요 기대가 되시나요? 배럴 슬라임 중에 제목은 오일 슬라임인데요 배럴 슬라임이라고도 부르죠 이것들을 네온 컬러들을 준비를 해서 함께 섞어보도록 할겁니다 UV 플래시라이트에서 빛나는 아주 특이한 슬라임인데요 이 네온 슬라임들을 다같이 섞어볼게요 일단 한번 열어서 색깔 보여드렸구요 음 자 그럼 이제 넣어볼까요 자 이제 초록 슬라임 먼저 파란색 그리고 핑크 슬라임도 넣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UV 라이트에서 빛나는 네온 슬라임도 넣어줘야 되겠죠 음 음 슬라임이 아니라 주황색이 알료였네요 죄송해요 자 이렇게 넣어 볼게요 섞어 볼게요 자 이제 어느정도 섞였으면은 이제 믹서기로 돌려봐야 되겠죠 자 보시면은 라이트를 키면 이렇게 빛이 나요 굉장히 멋있죠 이것들을 다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집에서는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음식을 섞는 믹서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집에 있는 믹서기로 이걸 하게 되면은 몸에 안좋고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마시구요 자 섞자마자 어 벌써 회색이 돼가는데요 흐흐흐 색깔이 바로 이렇게 섞였어요 음 회색 같으면서도 안쪽에 약간 여러가지 색깔들이 보이는데요 더 섞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거의 다 섞인 것 같아요 이제는 완전히 검은색을 띄는 것 같은데 한번 더 살펴볼까요 네 그전에는 파란색 핑크색 어 그래서 초록색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음 회색이 됐어요 UV라이트 비춰보니까 안쪽에 파란 색깔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요 많이는 아니구요 조금이요 네 분명히 처음 시작은 오렌지색 UV라이트에서 빛나는 그런 알료였는데 어 바른색이 빛나니까 참 신기한데요 흐흐흐 색이 섞인게 참 신기하네요 네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니까요 슬라임 같은 그 느낌은 그대로 있네요 슬라임들을 어 어 믹서기에 갈아서 섞어도 슬라임 질감은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네 전체적으로 저는 굉장히 재밌는 실험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에서는 하지 말아주세요 위험하니까요 집에서 하지 말고 네 저희 저희가 대신한 실험으로 궁금증을 해소하셨기를 바라요 네 여러분 저희의 이 특이한 실험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오셔서 여러가지 다른 슬라임 실험들 감상해주시길 바랄게요 어 슬라임 자르기부터 시작해서 슬라임 칼로 배워보기 등등 아주 많은 실험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 채널에 오시면 다 보실 수 있답니다 네 슬라임 믹서기로 갈기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흠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것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여러가지 코멘트도 늘 기대하고 있답니다 네 저희 채널 구독하기 누르시면요 저희들의 새로운 비디오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하기도 눌러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이제 다음에 플레이미에서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